자 11월 8일 해외산물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0.25% 인하해가지고 4.75%로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됐죠. 금리 발표하는 순간의 움직임은 평소하고는 다르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상승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나스닥하고 S&P 상승폭을 3일째 계속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는 그냥 보압에서 마무리됐어요. 러셀지수도 약간 오히려 빠져서 마무리가 됐고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금리 발표하는 순간의 움직임은 약간 움직였다. 이런 정도로 평소하고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움직임이 좀 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 금리 발표할 때 특히 파울이 연설할 때 나스닥이 200포인트 움직이는 건 아주 우습게 움직였는데 어제는 그 정도 움직이지는 않았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3일 연속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일단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외환시장에서는 원위치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지수 쪽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테슬라 2.9% 올랐고 엔비디아도 2.3% 올랐고 아마존, 애플, 메타 대부분 2%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하고 러셀지수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지수도 어제 나스닥하고 S&P 따라서 미국 시장 따라서 좀 올랐는데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정도 일본 증시는 오히려 좀 빠졌고요. 중국 증시가 전인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미국이 관세를 60% 매긴다고 그래가지고 끝없이 빠질 것처럼 예상을 했는데 전인대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지도 않게 오히려 조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골드 넘어가서 보면 골드 어제 미국 달러 대체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골드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통화들도 다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보면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골드의 상승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골드 올랐고 실버도 좀 올랐고요. 백금, 팔라디움, 팔라디움 아주 빠졌네요. 구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구리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일 보면 5일 지금 여전히 12월까지 감산을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의 그 수요가 조금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은 있는데 어제는 좀 올랐고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꺾일 그런 모양새죠. 가스, 가스도 어제 소폭 상승한 걸로 마무리했지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어요. 환율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트럼프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유로는 반등을 한 절반밖에 못했는데 파운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금리 발표를 했는데 똑같이 0.25%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오히려 파운드가 약세로 갈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드 같이 올랐고요. 호주 많이 올랐죠. 뉴질랜드 어제 많이 올랐고요. 캐나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도 반등했고 스위스 프랑 일부 반등했고요. 대체로 통화들은 다시 조금 원인치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들 보면 3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5년물, 2년물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그동안 한 이틀 정도 채권도 급락을 했던 원인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 전부터 채권 가격이 좀 빠졌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급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영향도 있고 단기간에 조금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 끝없이 가지는 않고 다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아무튼 나스닥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고점 갱신했고 위에 걸린돌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설명 마칠게요.